우리 프로가 그렇게 떨어지는 프로가 아니에요 GD 한 시간만 빼줘 한 시간만 한번 붙자 그런 생상을 하네 이쪽에 용의가 있고 양의가 있어야지 아하이 불량가 몰라하는 빅뱅이 컴백을 했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찍었잖아요 진정한 루저들이 하는 방송입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여 저희 팬분들께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 1위가 여기옵니다 하나 둘 원래 반대로 유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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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진정한 루맨 진정한 루맨 진정한 루맨 제가 10년 동안 녹화를 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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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미 빌보드지 선정 전세계 최다 공연 최다 관객 동원한 케이팝 스타 1위입니다. 그럼 최다 관객입니다. 기단합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성공한 케이팝 스타 1위. 대단한 친구 중에 나왔습니다. 정말 타임즈가 인정한 그분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새하연. 지하 3층에 왕님을 해주셨습니다. 무르르 등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분씩 가야죠. 소개하시죠. 첫 번째 친구.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비트 더 아트 더 뱅뱅! 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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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KJ의 의전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성공한 케이팝 스타 2위의 최다 공연자가 지금 의전 차량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시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확합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내린 블랙이잖아. 준비 많이 했는데 타임즈가 선정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제가 갖다 놓은가요? 그럼요. 두 번째 친구가 입장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본인이 찾다고 하는데 본인이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변한 게 없네요. 제대로. 제작비가 없어서 차 한 대만 둘러쓰고 있어요.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우리 지디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요? 어떤 친구입니까? 저희 빅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짜 예술가. 그럼 없어도 되는 멤버도 있습니까? 한 번 되지. 알아보죠. 이번에는 없어서는 안 될 대짜 예술가.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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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봐도 배우처럼 물고 온다. 다시 발레 뒤쪽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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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들이. 주간의 인도를 위해 처음부터 설정을 이렇게. 아 준비 많이 했는데. 준비 많이 했다 진짜. 자 또 다음. 왜 저 차서 그런지 힘들게. 고맙네. 다음 분 우리. 우리 탑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어서 안 될 목소리. 영혼을 녹이는. 은색. 태양. 입니다. 태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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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서니. 네. 아름다워요. 서니. 아. 과연 어떻게 넘어지면. 왜. 왜 자꾸 뛰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뛰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평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두 분이. 앞에 두 분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본인 스스로 초조할 겁니다. 들어간다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영혼을 녹이는 목소리 우리. 태양. 아. 자. 이제 다음 분은 우리. 우리 양분. 태양이가. 소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강된장.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본의 납독.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반의 치두부. 굉장히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소유자죠. 강대성. 대성. 대성. 아. 지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앞에 세 분이 재밌는 드림이 많아서. 또. 펜터 탈 친구랑. 펜터 탈 친구랑. 펜터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지금 GD 탑이 그냥 팡팡. 네. 네. 왜냐면 또 태양이 또. 스태프를 한 번 훅 굴고 왔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뭔가 죽였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뭔가 죽였는데. 잠시만요. 아. 예상들은 안 되나 봐요. 지금.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아. 굉장히 초조한데. 지금 보름 끝으로 안 되니까. 아. 이게 주차가 중요하거든요. 행망. 행망이네. 행망. 괜찮아. 제대로 망했네요. 다음 친구는 이제 차를 공중에 들어. 날라와야죠. 네. 조용히 들고 나가네요.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다음 친구 또. 예능에서는 잔뼈가 굵은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설정 들어가죠. 자. 우리 대성군. 다음 마지막 분.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뱅의 에피소드 머신입니다. 우리. 토크쇼 전부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방송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승리. 빅뱅의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승리. 다 치워주시고요. 네.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서. 아시죠? 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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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봤을 때 되게 넓어 보였는데. 그렇게 넓죠? 되게 답답하죠. 승리 이제 카페트 또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거 출연자들이 다 입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마인도 다 했어요. 저희는 제작비가 없어서. 말아야지. 예. 많이 해봤는데. 네. 그렇죠? 알아서 하려고요. 저게 카페트가 아니라 부직고네요. 아. 부직고고. 아나 rounds 에이. 아나 ЛюBS 핸드폰으로 돌아가면서 빛을 뿜어버려. 주관하거든? 다시 한 거야. 빨리 감기처럼 하는 건가요? 빨리! 빨리 감기! 유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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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주관하여 빠돌이가?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지고. 비트다 투 더 뱅뱅 빅뱅 빅뱅입니다. 저 한 분씩 하는 겁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빅뱅! 많이 어색하긴 하네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이래가지고 원래 신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형? 옛날에 저 뭔가 또 에피소드를 만드는데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빅뱅! 있었잖아요 아 예 한 번 봅시다 이게 우주 대폭발이 아 빅뱅이니까 비탄이 터진 것처럼 하자 자 한 번 갑시다 그게 일직대에요 한 명이 발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누가 밟을까요? 가운데 사안을 밟고 가운데 사안을 밟고 아 우리 희양이가? 희양이 밟아야 터트리지 뭐 안녕하세요 빅뱅! 안녕하세요 빅뱅! 안녕하세요 빅뱅! 안녕하세요 빅뱅! 이런 거 했었어요 신인 때 신인 때 아우 그냥 느낌 사네요 어쨌든 우리 지디가 지디한테 박삼 주세요 진짜 대단하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아 저기 있죠? 서약서 있죠? 나 지디 레고는 오늘 주간아이돌 녹화에 되게 만족하는 바 책임지고 모든 멤버들이 멤버들의 손을 이끌고 빅뱅 완전체로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 때문에 다가오게 되는 디자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탑 기쁩니다 아 진짜입니까? 애청자로서 네 아 주간아이돌 애청자라고요? 원래 잘 봤죠 네 몇 번에서 해요? 네? 몇 번에서 해요? 어떤 몇 번에서 해요? 이 채널이요? 이 채널? 방송 아니 지현만 가렸을 텐데 이 채널이 뭔 채널인지는 알아요? 아니 애청자니까 채널 정도는 짤러 봤다 짤러 봤어 아니 그 TV를 틀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 전 채널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 KBS 그렇죠? 이거 KBS 거예요 아니 KBS 아닙니다 아 아 물론 알죠 어디 믿어 종편이 종편 종편이 종편 종편이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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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종편이야? 아니요 아니요 MBC MBC가 종편이야 MBC는 대성분이 시원하게 채널하고서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그럼요 네 저는 안 봅니다 TV를 안 봐요 TV를 안 보는데 틀질로만 많이 봤어요 어디 채널인지는 알죠 아 그럼 MBC 아 그럼 MBC 아 그럼 MBC 아 그럼 MBC 드라마 데스 드라마 데스 드라마 데스 드라마 데스 드라마 데스 드라마 데스 저희 예능 프로입니다 예능 프로인데 왜 드라마 데스에서 반복? 왜 제 방 봤어 네 드라마 데스 많이 하던데 나오긴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MBC 에브리원을 시청합니다 이야 역시 감동쟁이라 혹시 뭐 주간 아이돌에 대해서 뭐 아이돌계는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가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아이돌 네 네 주간 아이돌은 나와야지만 비로소 아이돌을 인증받는다 음 라고 지금 이렇게 업계에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어느 업계죠? 네? 주류 업계에서? 주류 업계 주류 업계가 아니죠 너네 토크 좋다 어? 아니 근데 주류 업체에 지금 이게 나와서 그러는데 주류 업계요? 업계요? 아니 두 분이서 얼마 전에 뮤즈피디 찍으셨잖아요 응? 뮤즈피디 비클럽 예예 아 맞아요 아 제가 승린에 가게 가게 찍었거든요 아 지금 잘 홍보를 하고 아 근데 저 좀 도와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아 대관녀를 제 값을 받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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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업계에 있냐 저희도 잘해 저희도 잘해 어 그날이 또 가게가 오픈하는 날도 아니에요 네 네 아 우리 때문에 그 가게 홍보하고 나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시 샴페인은 안 드실 거에요? 하하하하 깜짝 놀랐어요 뮤즈피디 찍는데 샴페인은 안 드실 거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않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시선 좋더라 뮤즈피디는 이쁘게 잘 나왔죠 네 뮤즈피디 찍다가 샴페인 1,300만째를 먹을 뻔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알짜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저희 디제이도 하고 있고 요즘에 보컬 사무소 하죠 지금 그 뭐지? 아 보컬 사무소라니 아니 무슨 소리에요? 80년대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보컬 사무소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음악곡 왜 하지 않냐? 아 보컬 사무소라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기 그 어쨌든 보컬하고 댄스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래그래 거기서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했어요 알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팀탑도 있었고 여러가지 조금 좀 후배가서 좀 해야지 했는데 제가 얼마 정도 접었습니다 아 왜요? 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저기 그 선생님과 아 학생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 학부모 아 모르셨어요? 네 학부모님께 연락 오는 거예요 사제간에 눈에 고여가지고 딸이 안 들어온나 아니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눈이 맞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상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오해한 수조가 있겠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접고 역시 에피소드 축구 박스야 아 지금 다른 것들 좀 나오네 아 지금 멤버들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저도 좀 접은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제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좀 한심하게 쳐다보시봐 아 진짜 얘기하면 돼? 왜 이렇게 한심하게 얘기해? 뭘 기억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 한심하게 쳐다봤잖아요 10년째 듣는 거라고 태양은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도 계속 우리만 보고 있어 여기 계시니까 아니 얘기로 승리가 더 많이 했는데 아직도 봐주세요 예 하하하하 그리고 YG가 이제 빅뱅에 완전체로 나오면서 다 나왔어요 그죠 아이콘 빼고 다 나왔죠 YG에서 이제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 다음은 또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양사장님 양사장님 왜냐하면 지금 J.I.P 형 나왔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예 씨 나왔어요 K-POP 스타라서 지금 K-POP 스타를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명 나와야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괜찮다면 양사장님한테 싱글 하나만 부탁드린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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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이번 2017년 정유년 첫 방송 주간 애들 우리 빅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잘 들리겠어 올해 우리 빅뱅이 10주년이죠 아 딱 10주년이야 아 데뷔가 몇 월 몇일이죠? 2006년 8월 우리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요 아 감사합니다 오저 굉장히 약소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해요 사실 사실 아님 지금 뭐 같은 들어있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가볍네요 하하하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 동시에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자 둘 셋 자 둘 셋 자 자 이게 중간 아이돌에서 만든 한정판 목백입니다 오오 이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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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죠? 그 저기 변기비 올려놓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 저기 사람 얼굴이 못 뵈는 거예요 워낙 또 이제 이행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거 못 뵈는 편안하게 다니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친필 사인도 해드립니다 아 좋죠 아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뽀뽀가 가능하네요 뽀뽀 같은 애쓰죠 누가 좀 받아주나 진짜 받아주세요 아 이걸 어떻게 받아줘요 어 빅뱅 온다는 소문에 VIP가 요청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VIP가 저희 생크림 저희 생크림 형이 또 원하면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VIP의 소원을 말해봐 첫 번째입니다 빅뱅이 지금 중이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입 때 했던 인사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 팬분들이 그래서 개별 영상까지 보내주잖아요 저 뭐지? 한번 보내주죠 야 진짜 옛날 거다 그러면 안녕 난 빅뱅의 정신적 지추 만성에서 지드래곤이야 안녕 난 빅뱅의 정신적 지추 만성에서 지드래곤이야 안녕 난 빅뱅의 여성 넌 10개 가지 양이라고요 안녕 난 빅뱅의 여성 안녕 난 빅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매영남 긍이라고 해 안녕 난 빅뱅의 초면수먹지 토비 아니고 탑이야 토비 아니고 탑이야 토비 아니고 탑 토비 아니고 탑 토비 아니고 탑 토비 아니고 탑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 보니까 알겠네 언제 지적이었어요? 진짜 언제 진짜 진짜 이제 데뷔해서 진짜 10년 전 케이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년 전의 그 풋풋함 그리고 설렘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지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심으로 돌아가서 근데 너 여기 머리 없는 건 아니지? 지디 요즘에 좀 서류저룩이 많이 하네? 서류저룩 벌써 애기야 벌써 시동머네 저 시동머네 안녕 난 빅뱅의 정신적 지주 완수리더 지드래곤이야 안녕 난 빅뱅의 정신적 지주 완수리더 지드래곤이야 느낌이 확실히 더 여유가 있네 지금 아 그렇죠 뭔가 딱 있어요 저 때는 되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렇으니까 이렇으니까 그럼 근데 이것도 수액이지 뭐 자 토비아닌 탑 제가 뭐라고 했었죠? 보세요 안녕 난 빅뱅의 정연수목희 토비아닌 탑이야 안녕 난 빅뱅의 정연수목희 토비아닌 탑이야 이야 느낌있다 탑 진짜 눈이 깼지 진짜 예사롭지 않아 아니 말해 뭐해도 배우인데 네 자 우리 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우 이름 왜 되게 긴장되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죠? 제가 보니까 약간 저때 저는 약간 덤들거리면서 했는데 아니 형 난 빅뱅의 이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태양이라고 해 이놈 난 이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태양이라고 해 아 아 자 다음 아 대성 네 안녕 네 톤을 올렸습니다 아까 앙 앙 이랬는데 안녕 난 빅뱅의 판타스틱볼 대성이야 안녕 아 잠시만 왜 왜 왜 살리려고 한거잖아 제대로 갈게 안녕 난 빅뱅의 판타스틱볼 대성이야 아 아 아 해피바이러스 자 다음 이거 보실까요? 자 지디가 출연했을 때요 네 자 지디가 출연했을 때요 네 아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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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했어요? 네 아니 그게 너무 심하니까 아니 그게 보였어요 뭘로 하자 큰 소리가 나한테 보였어 만스토리더 시드래곤 야 이런식이 없는데 느낌이 난 빅뱅의 전혀 스모키 톱이 아닌 타빈 야 난 이런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태양이라고 해 아 좋았다 빅뱅의 판타스틱볼 대성이야 아 나 이제 한다 나 이제 한다 막 이런게 몰라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완전히 대놓고서 오바해서 하라고 한번 해보자 아 완전 대놓고 진짜 안녕 난 빅뱅에서 빠져들어갈 수 없는 매력남 승리라고 해 자 응디 그럼 갑시다 안녕 난 빅뱅에서 빠져들어갈 수 없는 매력남 승리라고 해 자 GD가 출연했을 때 승리라고 해 자 GD가 출연했을 때 아 이 멤버들과 사과 게임을 하면은 기똥차게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멤버들이들 본인이 사과 게임 그 네 이거였죠 팬들이 크롬 나오신 김에 멤버들하고 좀 해달라고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을 안대고 사과를 저희 앞에까지 뭐 친근한 뭐 이런거죠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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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하죠 완전 좋아하죠 한 사람만 보면 일방적으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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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배꼽까지 오면 아 사과가 배꼽까지 오면 우리 리더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지목을 하고 그럼 다시 형이랑 하고 싶어요 네? 다시 형이랑 하고 싶어요 네? 자 줘봐 자 이번엔 진짜 세게 할 거야 아니 격하게 할 거야 하세요 어?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였나? 아니 네가 해도 되고 네가 할래? 와 정말 이 치명적인 척 대박이네요 이번엔 GD가 이제 여기까지 내린다는데 여기까지 내린다는데 네 네가 한다고? 야 몇 년 만이지? 3년 만에 3년 만이야 진짜 가깝다 진짜 가깝다 하면 되나요? 이런 게임이었어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이런 게임이었어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이 볼리 때문에 너무 송긋세네 천천히 자 또 우리 승윤 씨 또 내가 돌아갑니다 지금 승윤 씨 소리가 들려 네 들려요 우리 승윤 씨 어떻게 하니까 더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돼 저기 둘이 대화도 좀 해 3년 동안 서로 대화도 못 해 아니 왜 겨드랑이로 너 어디라 너 아 너 어따 너 어떻게 어려운데 어? 모자 때문에 이게 사회가 좀 큰 거 같아 형이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외국해 봐봐 역시 그래 이각이었어 이각 야 넌 3년이 지난 지도 그대로구나 배꼽 도착 배꼽 도착 아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 형 형 확실 잘 하시죠 아 마음이 담겨있으니까 두 분 두 분 짝을 찍어주세요 짜 보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멤버 중에 어색한 두 분이 있었다고 아 있죠 아 네 있습니다 승윤아 누가 마티 형이고 막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요 두 분은 마지막 야리 마지막 야리 대성이랑 하면 이게 방송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소리 대성이가 굉장히 야해 주실 텐데 생각해 또 이게 여러분 이게요 빨리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최대한 와 4학기 4학기 어렵습니다 대하수 올림픽 정보 반대로 대하수 올림픽 정보 반대로 대하수 올림픽 정보 어 대승용 이 어디 똥쌌쌌 말짜기 너무 가래계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군드렸어 시원해 너무 시원 강이 너무 시원한데 어렵죠 어렵네요 이 두 분을 해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탑! 아, 정답 안 돼. 왜 두 분이 좀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은데 멤버들이 그냥 어색하다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연락도 하고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쉬잖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승리야, 네가 해. 이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에요. 저기 PPAP이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지금 10분이에요. PPAP 다음 이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음악이 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좀... 오! 야, 된다, 된다. 여기에 BGM으로 블루가 깔려도 괜찮겠네요. 역시, 에러. 타국과 승리는 세 가지 안타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거를 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좀 자주 모여서 운동도 합니까? 운동이요? 운동은 잘 안 해요, 저희. 저희는 뭐 같이 뭐 농구라든지 조개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사실 또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투생을 할 때 제가 지호 형이랑 룸메이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형, 일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뭐 축가 올 때는 좀 공차로 갈까요? 그래. 나쁘지 않지?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호 형이 그래서 형, 어떻게 뭐 공격수 하시겠어요? 미드퀼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골키퍼 갈게. 아, 골키퍼가 어려운데? 지드래곤이 골키퍼 하는 거는 상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 그래서 공격수 좀 하시죠. 아니야, 나 골키퍼로 하겠어. 공 잘 막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형. 시합이 시작하고 5분 뒤에 아,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나가셨어요. 골키퍼는요? 네. 골키퍼가 왜 힘들어요? 골키퍼가 왜 힘들어요? 체력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저 기억이 아예 없어요. 우리 저기 청남 중학교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풀밭에서. 승민씨가 가끔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하나보죠? 아니요, 아니요. 인력 사무소에서 짜주는 에피소드를.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사무소에서. 같이 여기 갔었잖아요. 기약이 사무소. 기억이 나는데, 골키퍼를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골키퍼를 했었어요. 20대 한 명까지. 그랬는데. 그냥 한 게 싫은데. 승민아 했던 기억은 안 난다. 드디어 솔직히 얘기했어요. 같이 하기 싫었대요.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네, 정확하게 이동했어요. 이동을 같이 하나요, 지금? 빅뱅의 10주년을 기념해서 단체 줄넘기 10번을 성공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너무 많네. 많이 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이게 한 명씩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명씩 들어가죠, 한 명씩. 그러니까,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맨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 근데 우리 뭐 항상 하던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해요? 테미팅 할 때. 테미팅 할 때. 자, 갑니다. 아, 이렇게 부르실. 반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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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요? 네. 오케이. 하나. 하나. 자, 다운. 야, 들어와! 자, 들어와. 자, 위험한데. 야, 어디가? 위험한데. 야, 어디가?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아니, 강아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 달려, 달려.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아, 이게 다 같이 동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동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동의해. 1차 실패. 아니, 대강 씨하고 우리 대강 씨는 들어갔다가 준비가 안 돼서 나가신 거예요? 두 편에서 하신 거예요? 아, 준비가 안 된 게 억지로 하면. 갑자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실패하고 있었네. 아, 이분이 진짜 들어가고 있었네. 자. 어디로 가? 그냥 이렇게? 이쪽이야. 승리야, 이쪽이 돼.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아, 좋아. 좋아. 옳지? 대성애가 들어왔어. 승리야, 앞으로 가야지. 승리야, 앞으로 가야지. 승리야, 앞으로 가야지. 나 모여야 해요. 빨리 돌아와! 더워, 더워, 더워. 빨리 돌아와, 더워, 더워. 빨리 돌아와, 더워, 더워.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 둘. 아, 두 갠데. 하나 남았는데 하나. 야, 하는데 이거는 무슨 하나인데. 빅벡이 뭐 리셋인가요? 다! 다! 마지막 하나를 넘대로 다 왔는데. 갑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시간. 빨리 벌려도 좋아요. 빨리 벌려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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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좋아좋아! 급했어요! 성급해요! 성급해요! 너무 급해요 탓! 아니 앞에 뛰는 멤버 뭐가 되나요? GD 들어갈 때 한 땜폭 쉬웠어야죠! 빨리 끌고 싶어하는 저 마음은 알겠지만 탑형 먼저 하면 되겠다 괜찮네요 탑 또는 먼저 처음 들어가는 게 쉬워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이 팬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갈게요 탑 먼저 들어가요 아 용감합니다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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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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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는데! 아 10분대 축하 안 하고요! 아 이러면 못해요 축하를 늘 연습하는 걸 보세요! 콘서트장에서 사실 자리를 좀만 길게 잡아주시면 좋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세요 돌리는 것도 힘드네요 탑 타드킬러 했을 때 GD가 엄청 얼굴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진! 근데 지가 틀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네요 말을 못하겠네요 자 갑니다 10주년 대박 갑니다 자 10주년 대박 나세요 들어가세요 오 좋으세요 두 명이요 양의 눈도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왜 빠른 것 같지? 지금 너 귀빵망이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얼굴이랑 다 안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게 압박이 와가지고 지금 갈 때부터 뭔가 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탑은 맨 앞에서 서서 바로 앞에 아 탑은 먼저 들어와서 아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주년 대박 축하해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또 우리 미스터 아이리스트 킬러 출신인데 그럼 가야지 탑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좋아 좋아 앞으로 앞으로 누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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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지 야 뭐 어떨지? 야 뭐 어떨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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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양 하지마 누구야 하지마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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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양 하지마 야 너 잘못했어 끝 끝 아 이거 좀 길게 됐어 끝 자 다음 코너 자 다음 코너 축하하지만 섞었으면 10개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게 나쁜 방식은 안 돼 근데 그런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콘서트 때 이거 많이 한다면서요 콘서트 최근에 안 했나? 그때도 성공을 잘 못해요 아 그때도 아 팬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빅뱅은 단체 줄넘기 10개를 못한다 10개 15개 9개 까지 가능 아 사실 뭐 이미 음원으로 그리고 방송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화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라 뭐라겠다 에라예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야 뭐 야 잠깐을 안 놓치네요 왜 이렇게 짧은 순간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라스트 댄스부터 해서 좋아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음원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좀 곡 이번 앨범 3집이죠 네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8년 만에 8개월이 아니고요? 정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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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으니까 또 이번 앨범 뭘 어떻게 좀 구성을 했습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냈던 M.A.D 싱글 플러스 또 신곡 세 곡이 들어가 있죠 에라 모르겠다 라스트 댄스 그다음에 걸프렌드 걸프렌드 이번에도 곡을 다 자작곡을 다 하셨습니까? 네 다 같이 다 같이 어 승리도 자작곡을 썼습니까? 어 썼다고 하죠 승리도 곡을 쓰긴 쓰죠 와 정말 근데 제가 이번에 참을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아 맞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라스트 댄스의 모든 코러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코러스 아 코러스 그러면 랩하고 노래하고 랩하고 멜로디 그런 부분들을 맡겨주질 않아요 분량이 할 수 있어요 약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럼 딕팬은 멤버가 4명 한 명은 세션이에요? 코러스 코러스 일당 맞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기회를 안 줘요 진짜 이번에 라스트 댄스와 에라 모르겠다 들어보시면 승리의 그 뒤에서 은은하게 깔리던 백코러스가 승리가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한번 그렇게 좋으면 승리를 한번 딱 센터에 내놓는 것도 한데 어느덧 모든 파트에 승리 파트가 킬링 파트예요 루저 할 때는 또 제가 센터였어요 네 이번에는 또 에라 모르겠다 앞에 에라 모르겠다도 두 명 두 명 나오다가 승리가 네 앞에 약한 놈들 두 명 두 명 붙여서 나오고 승리 혼자서 이제 딱 그런 것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겸상을 안 하는 느낌이죠 겸상을 안 하는 느낌이죠 약간 따로 따로 네 명이서 발을 빼고 승리가 하고 다시 또 승리 빠지면 공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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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으로도 돌까봐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랜덤 플레이 테스트를 해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해야죠 혹시 랜덤 테스트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봤는데 어 뭐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됐다 네 투어를 하면 할수록 안무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소리 요즘 무대에서 놀다 보니까 안무를 다들 안 하게 됐어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지금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후렴 정도 근데 일단은 우리 지금 공연하는 그 방식대로 하면은 되지 한 32배속도 가능해요 어? 32배속? 32배속? 32 거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사실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무를 맞추는 것보단 저희가 그분들께 다 가까이 가는 거 교감하는 걸 좋아 충분한 손 한 번 잡는 게 더 그래도 유전자가 있지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대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아 있죠 있죠 있습니다 일단 공연하는 것처럼 한번 네 저기 그러면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또 룰을 누리니까 틀린 분위기 어떻게 뭐 그렇죠 뭐 하는 거죠? 벌칙이죠 어떤 벌칙이죠 어떤 벌칙이죠 아 아 이거 뿅망치 머리가 바로 헝클어진 게 돌아오는데 어떻게 한 번 더 갈려 어떻게 갈려 왜 웃어요 야 그리기 용이가 이상해졌어요 어우 너무 세게 뛰기시던데 그냥 뿅 저게 기분은 안 나쁜데 웃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드래그 한 머리 뿅망치 해본 적은 없거든요 드래그는 아니라요 드래그입니다 아 드래그는 드래그는 아 드래그는 네 너를 자꾸 긁고 싶어가지고 승리적으로 샵 안 갔다 왔어요? 다들 머리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오늘 머리가 뿅망치 다 한 겁니다 네 일단 샵 다 갔다 왔네요 맞춰야겠다 우리가 네 대상인도 머리 숨 좀 죽이자 저희는 많이 올라와요 저희도 숨져 있는 소대예요 뿅망치 갑니다 뿅망치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맞으려면 서로 틀린 사람을 먼저 고발하시면 돼요 네 갑니다 아 드디어 빅뱅이 이야 이곳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갑니다 기아 3층에서 감사합니다 자 랜덤 플레이 댄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랜덤 플레이 댄스 갑니다 공연 마지막으로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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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 곡은 아, 진짜예요? 오케이. 어? 나 모르겠어. 어? 나 모르겠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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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들 빵 터졌는데, 지금? 야, 우린 모르겠는데 니네 빵 터졌지. 어? 야, 니네 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지금 GD가 푹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아, 이거 뭔가 얘네도 이상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게 현명이 필름이 이게, 저희가 한 5년간 이 블루라는 곡은 각자 한 명씩 서서, 이게 막 LED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해야죠. 왜 빵 터졌어. 아, 이거, 이거.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안 쓰길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아니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아니요. 야, 조심. 아니요. 처음 보던 안무가 나와서. 아, 그럼 여기 틀렸다는 소리를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던 안무가 나와. 아, 맞아. 우리가 다 풀보고 노래를 해요. 이건 약간, 이건 아, 일빨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대성이가 틀린 거네요? 욕망치 주세요. 1번, 2번 있습니다. 1번, 2번. 와. 아니, 형도희 형은 너무. 둘 다 너무 센데. 대중이 형으로 하는. 요즘 팔 운동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근데 진짜는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맞으면. 목 나가나요? 네. 목 나가면. 절정 주시면 됩니다. 절정. 절정. 요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맘 같아서 요쪽을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가운데로. 오. 진짜 세게 때리셔. 자. 아니, 떨면 안 돼요. 자. 맞게. 아니, 찾아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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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몇 명만 더 질 것 같은데요? 이틀상과 교 olmay 안 돼요? 조금 빠졌다. 아, 조금 빠졌다 OK은 저 יכול치긴 하 Зна예요? 이상한 autom은 맞춰야 때문에 좀 약해 졌어. 약해. 다음은 내가 해야겠다? 맞은 거는 나는데. 왜 주변에서 약해 했네? 약해. 약해. 진짜 생강 보여 Doyoku요? 근데 이건에... 저희가 성공하면 뭐... 저희가 성공을 하면요? 네? 반대로 저희가 때리나요? Fear. 난다고 떨려 adalahください 그럼 성공하면 저희가 맞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일단 승부가 이렇게. Okay. աού Relig아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거짓니 모든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마저니 더 더 쓰레기 거울 속에 넌 사슴같이 예쁜 누운 나의 프린세스 사슴같이 예쁜 누운 나의 프린세스 나 올라와서 미운 들은 게 너무 시크해 미친 건 아닐까 자연 미스 내게 완벽한 귀대여 나의 뮤즈 우리 둘이 편해 완전히 마친 것처럼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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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넌 변해진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린 다 울지 마치 대박이군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여러분들은 근데 근무의 근무의 이게 너무 다른데 근무의 진짜 얼이에요 이 노래가 얼이 말이야 근데 얼을 녹이면 돼요 근데 왜 이 얼을 다른 사람들 못 녹이냐고 그러면 왜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노래에도 이 춤이 많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건 내 얼이 녹여 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이 노래만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시사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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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를 찾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 말고 살아가라 너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살아가라 이거는 저희가 인턴 규명이 필요해 이거는 저희는 어쿠스틱 버전만 합니다 무슨 소리야! 승리했죠, 너! 한 번 사실은 있는데 이게 승리가 트는 거네요. 원래? 승리가 트는 거네요. 이건 원래 가만히 있는데 저희 네명이요. 이건 가만히 있는데. 잠깐만 승리가 트는다고요? 이걸 쳤으면 춘사야비 트는 거예요. 이걸 쳤으면 춘사야비 트는 거예요. 아 둘이 네명 무서워서. 야 방금부터 시작이. 저희는 안무를 안 해요. 안무를 안 해요. 저희는 안무를 안 해요. 어쿠스틱 버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긴 그거 맞네. 다들 네명이 있다고 가만히 있네.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네명이 한숨과에 대신해버렸네. 논리적이네요. 아 이거 얘기를 좀 해보세요. 돌아보지 말고 떠나면. 그게 뭐야. 근데 안무 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허경환이죠. 자이 자이 자식아. 이거 허경환이죠. 이거 허경환. 진지 맞지? 야 진지 맞지? 이건 허경환이잖아. 이건 아니야. 득팩 안무 중에 이런 사람 없었어. 득팩 안무 중에 있는 사람 없었어. 이거 3번 캐릭터 중에 이런 사람 없었어. 그렇지 있지 있지. 그렇지 있지. 아 이 자식아. 자식아. 바로 이 마사입니깐. 정모야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자이 자식아. 오빠 너들이고 되잖아. 너들이고. 이렇게 추는 거면 틀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틀린 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재밌다. 잘하네. 아직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지금 현재 빅뱅의 모습으로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각오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 본인이 원곡이잖아요. 원곡이잖아요. 그냥. 와 승리가 기념이랑 맞아.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 끝나. 우리 머리도 아니니까. 그럼 그럼. 머리 했어요. 한 몸이나 머리. 생각보다 괜찮아요. 승리야.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을 때 다 받았어? 응. 제가. 딱 따드린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같은 연예인끼리. 제가 받는 연예인 처음 봤어요.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금방 끝나. 네. 손동이 형은? 10주년. 축하드리고. 8년 만에 돌아온 정교수 3집. 대박 날씨고. 1역 사무소. 대박 날씨고. 복궐 잡았어. 복궐 잡았어. 복궐 잡았어. 복궐 잡았어. 복궐 잡았어. 복궐 잡았어. 접었다니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대박 날씨고. 아 예. 엄만 텐데 왔습니다. 거의 약하게 때릴 수 있는데? 선생님. 두 개. 승리 씨 헤어스타일 더 좋아졌네. 네. 이제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머리가 쓱 올라오잖아 와이파이가. 괜찮다. 살았어 살았어. 자 이제 마지막 한 명입니다.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이에요. 자 형아. 아 근데 탑 진짜 열심히 하네. 진짜 막기 싫은가 봐. 진짜 막기 싫은가 봐. 아 설치적으로 잘하네. 그렇지. 이거는 저희 자식아.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진짜 이쪽으로 가는 안무야? 아니 여기쪽으로 가는거죠. 어 원래 이런거. 이렇게는 좀. 아 솔직히 맞아. 아 안무가 지금 있는거에요. 아 안무가 있네 형. 아 저희가 착각했어요. 있었구나. 아 이제 제가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승리의 차례야. 아 이거 정말 이거. 자 마지막 한 분 누굴지 음악 주세요. 자 이제 승리의 차례야. 아 이거 정말 이거. 자 마지막 한 분 누굴지 음악 주세요. 팅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이거는. 틀렸어. 아니 일단 틀렸어. 설명할 길을 주셨는데, 저는 오리지널 안무를 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아 근데 아까 분명히 과거에 살고 있냐고. 과거에 살고 있다고. 뭐야, 아이스도 안 맞아. 대신한 과거로 좀. 4명은 요즘 안 보이네요. 1명만 틀리려고 했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자, 누가 때릴까요, 태양? 아, 둘이. 아, 여기 멤버들이. 멤버들한테 가질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승리가 불만이 맞는 것 같은데, 승리한테. 아오! 통유하다. 할 텐데요? 알아. 나 불만 하나도 없는데? 아, 흐름 속 덥석 잡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자, 약하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태양 씨 더듬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저 폼이 약한데. 아, 저 탑 한 번 딱 걸렸어야 되는데. 약하게 때리면 그 사람이 형편이 할 줄 알아요. 아, 이거는. 형편이 할 테. 아, 이거는 다 바꿔 맞아야 돼. 왜, 바꿔야 돼. 예능에 대해서 재미없으면 바꿔 맞고. 그럼, 그럼. 이건 예능에 대해서 재미없어. 이건 무슨 이런 용도 있어. 이거 무슨 이런 용도 있어. 재성아, 알지. 예능에서 이러면. 이건 필름 낭비야. 이거 바꿔 맞아야 돼. 병이 픽셔리얼 하면 안 되거든. 이건 예능에 대해서. 이건 예능에서 쓸 수도 없어. 어? 어? 1위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1위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아, 예능에서 놓쳐야 돼, 놓치면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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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근데 이게 누가 때린 게 나가려면 지금 맞아. 이게 예능이니까. 야, 오늘 또 정리 날이네. 자, 우리 승리. 3집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 보컬 사면서도 잘 되길. 잠깐만요. 한 번. 전었다니까요, 그거. 잘해,وي Umu2. 다시 마주시지. 여긴 하다니는. 엔와. 어허아. 오우와. 아허아. 아허아. 어휴, 지껏 맞았는데. 야, 다음 코너 가죠. 다음 코너 갈게요. 다음 코너 갈게요. 다음 코너 어디서? 지껏 맞아려. 10년간 나왔던 예능 중에서 제일 많은 걸 빨리 구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게. 정복히 볼래 눈을 달렸어 너는 이제 그만 있다면 눈을 보여줘 이거 좀 잘해! 이거 다 지금 안 돼! 이거 좀 잘해! 이거 다 지금 안 돼! 이거 다 지금 안 돼! 이거 다 지금 안 돼! 이도하기를! No! No! 이도하기를! 됐어! 됐어! 주가 아이돌!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난 널 내 포만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고민 고민하지마 이란 모르겠어 I love you